제19회 산방산 3월 3진날 축제가 지난 11일 둔덕면 산방산 1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축제는 옛부터 둔덕면에서 전해 내려오는 소중한 풍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의 축제는 둔덕면 발전협의회가 주관하고 둔덕면과 주민자치회의 후원으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서일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인사와 둔덕면민 300여 명이 참석회 자리를 빛냈습니다. 축제는 산신제례로 시작됐습니다. 산신제는 둔덕면민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옥성계 둔덕면장과 김인준 둔덕농협조합장, 윤병규 청마기념관장이 제례를 올렸습니다. 둔덕면의 무형문화재 거제형 등 5건대의 공연을 비롯해 경기미녀, 창구 난타, 가수 김민경 축하 공연, 둔덕면 지역 가수 공연 등으로 열기를 더했습니다. 린속경기인 여성 윷놀이 한마당에서는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놀이를 즐기며 단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둔덕면발전협의회에서 준비한 멍게비빔밥을 모든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해 둔덕면의 온종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행사장까지 시민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셔틀버스도 운행됐습니다. 3월 3일 날은 4등 거제 둔덕면 젊은 청춘 남녀들이 3월 3일 날 맞이해서 사망적 정상에서 즐겁게 놀다가 혹시 여자들 때문에 좀 다툼도 있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3월 3일 날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창고 축제를 해서 지내다가 꼽히는 시기가 안 맞다 해서 3월 3일 날 축제로 변행해서 오늘의 일이었습니다. 삼방산에는 옥굴을 비롯해서 부처굴, 꼴찌굴, 구제터, 오색터 이런 맹소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들을 전부 점수 둘러보시고 삼방산에 그 아름다운 꽃다울 방자를 쓰는 삼방산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제에서 맹산 중에 맹산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3월 3일 날 축제도 즐기시고 삼방산 등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방산 3월 3일 날 축제는 둔덕면의 전통을 계승하며 매년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매년에도 멋진 축제가 되길 기대합니다.